부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알짜배기로 소문난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 선박 방향타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 해덕 파워웨이입니다. 잘 나갈게요. 저는 배 공예상에 떠있는 60%는 우리나라 만들었네요. 60%요? 아, 우리나라 배애들이 다 떠있는 거. 아, 이 정도? 아. 윤 씨는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덕 파워웨이라는 조선 방향타를 제조한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걸 한번 인수한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데 제가 검색도 해보고 그 정도로는 알았죠. 사업이 부도난 뒤 형편이 어려웠던 윤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무자본 M&A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조업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 이제 한번 부도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도 연대보증 쓰고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윤 씨가 자필로 쓴 기록입니다. 해덕 파워웨이 인수대금은 750억 원. 지인들의 투자를 받아 계약금 75억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750억 원인 것 같은 회사잖아요. 매매대금이. 계약금이 75억 원이잖아요. 이게 계약금 정도를 챙길 수 있는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상태의 한 3명이 해덕을 인수한다고 한다. 우리는 해덕 파워웨이 인수 내막을 잘 아는 한 소액 주주를 만났습니다. 사업가 윤 씨가 조성한 75억 원의 계약금에는 위험한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는 중도금과 잔금도 남의 돈을 끌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트러스트홀이라는 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해덕 파워웨이의 실질적 주인이 된 트러스트홀을 찾아가 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주소만이니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트러스트홀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동열 씨로 돼 있습니다. 폭력조직 신동방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동열 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김재현 씨, 즉 옵티머스 김 대표가 트러스트홀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합니다. 트러스트홀에서 100억 인간을 빌려준 걸로 공시됐잖아요. 그것도 김재현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김재현이한테 이걸 떠넘기고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살해당한 사업가 윤 씨도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재현이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고문님, 호칭을 나를 만났을 때도 고문님, 처음 통화했을 때도 고문님하고 저는 이렇게. 사업가 윤 씨가 조규석 일당에게 납치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였습니다. 김재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25억을 자기하고 거래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 수표를 동거자 집에 금고에 놓아놨다고 한다. 아니 지금 실종이 되어가지고 하루 지났는데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고 오면 오면 그걸 절차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실존된 상태의 가족한테 돈을 갖다 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살해당한 윤 씨가 김재현 대표에게 해덕 파워웨이 주식 170만 주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도 발견됐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윤 씨 사이에 뭔가 큰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권 딜을 할 때 김재현한테 그냥 옮겨 죽겠어요. 본인도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출력할 거 아닙니까. 경영권이 100억, 200억 일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뒤에서 오는 이의 충돌이 이게 지금 죽음을 불러오는 말하자면 여인이 됐을 수 있다. 윤 씨를 살해한 주범 조규석 씨도 체포된 직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납치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모자반의 의미가 소유 때문에 일어난 예림의 편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환매 불능 사태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규석 씨가 언급한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그때는 이게 뭐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옵티머스 사고가 나고 보니까 죽음이 이게 간단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